이번 제2회 동시조합장 선거 주요 사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2월 25일까지 후보자 등록 신청 서류를 사전 검토하고 2월 26일, 27일 양일간 등록 신청을 하게 됩니다.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3월 13일까지 14일 동안 선거 기간으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 선거 공보 및 선거벽보는 3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선거일은 2019년 3월 13일 수요일이며 투표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됩니다. 조합장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에 해당되지 않고 선거일 전 사전투표도 미리 진행되지 않습니다. 위반 행위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3억!